자 21번 보니까 we urge the public. 우리는 촉구합니다. 누구한테 어? 사람들한테 뭐 하도록 raise awareness 오히려 지금 문제보다 더 좋은 단어가 나왔네요 raise awareness 이게 뭐죠 raise awareness 인식을 높이다 라고 해서 자주 사용 돼요 이건 챙기세요. 인식을 높이는 거요. of wide life smuggling. smuggling 이란 단어 이것도 되게 좋은 단어 무슨 뜻이에요? 좋은 단어 아니지 자주 나오는 단어 아니지 밀수죠 밀수 and fight against the smuggling 나왔으니까 바로 연결되는 거 뭡니까? 바로 연결되는 거 trafficking 이죠 이게 뭐예요? 자 여기 앞에 만약에 휴먼 들어갔다 휴먼 트래피킹 무슨 뜻이에요? 휴먼 트래피킹 인신매매란 뜻이에요. 휴먼 트래피킹은 그냥 트래피킹은 뭡니까? 그냥 트래피킹은 불법 거래란 뜻입니다 그냥 트래피킹은 그냥 트래피킹은 불법 거래 그리고 휴먼 트래피킹은 인신매매란 뜻입니다. A에 이제 Detention. Detention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에서 많이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한데 단어 시험 못 보면 남기는 거 그걸 Detention이라고 해요. 이걸 좀 그 법정 용어로 있어 보이게 만들면 뭐가 됩니까? 구금 이란 뜻이에요 Detention은 그리고 시먼의 Profitering 이거는 이제 폭리 얘기하는 건데 지금 그 뉴스에서 자주 나오는 게 마스크 얘기 많이 하고 있죠 폭리치 한다고 브로커들이 만드는 사람 말고 그 다음에 Consternation. Consternation 이거는 Disappointment 예요 실망 그렇게 가볍게 봐주면 되겠습니다